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소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소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소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소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변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난 성질이 불같다 난 원래 그래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야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뒤끝은 없어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돌려서 말할 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들의 말이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자신의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외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파괴되고요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강한 자기주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폐쇄성이 있는 거예요 강한 자기주장과 자신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변명이죠 변명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자기 합리화이고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책임지지 않는 자신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이란 자신의 감정, 과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몸으로 배운 지식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과 경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걸로 내 삶 전체를 만약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마치 30cm 자로 지구의 길이를 재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는 변명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나 자신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따라 살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고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걸 의미해요 17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전에는 내 관심사를 따라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관심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대답하며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이걸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의 생각과 관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고요 새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을 덧립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세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이성 그 어떤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는 거죠 결국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조율하며 살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변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변명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주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늘 변명했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모하게 하고 없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 관심도 있게 하고 없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